안녕하세요 이병호 수집TV의 이병호입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릴 것은 저번에 이어서 그 93년도는 두로를 만들어서 이렇게 두로를 만들어서 마감을 했구요 88년도 89년도는 아직 그 한로를 만들지 못해서 2014년하고 한로를 만들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한로를 채우는 것을 의미하죠 이렇게 채워서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더 많지만 99년도 93년도는 그냥 통에 담아서 다시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나머지 동전들도 그렇게 할 거구요 그래서 롤... 이거 원래는 롤을 넣으려고 제가 산건데 여기다가 4제 롤을 만드는 거죠 보니까 50개는 더 들어가는 것 같아요 한 60, 70개 정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저 이것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기 보시면 94년도도 있고 예 94, 2004년도 있고 94, 2009년도 있거든요 4천만 정도 되는 것은 제가 모아서 이렇게 있는 거구요 예 그 2007년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예 83년도 83년도 도 있어요 예 그런거는 뭐 그 개인 개인이 어느정도 그 마지노선을 정해서 수집을 하면 굉장히 그 수집 모으는데 어떤 그 아웃트라인 아웃트라인이 형성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롤 채우기를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88년도 89년도 하고 2014년 한 롤을 만들면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88년도 아까 잠시 이제 찾아본 거거든요 88년도 그 다음에 89년도 얘가 찾아놓은 거 그리고 99년도 99년도는 그냥 밖에다 병에다 모을게요 예 그리고 그 외 것들도 다 93년도도 그렇구요 2004년도 그렇고 99년도 예 예 14년 예 89년 예 99년 예 99년 88년 예 99 9 9 9 9 9 9 네 1889, split 2014년, split kommen later rough 이제 الف 2012년 2014년 New Year 2014년은 2014년 동전은 제가 좋아하는 연도 동전 중 하나입니다 그 천만 개 나와서요 굉장히 그 뒤집게 할 때 간간히 나오면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너무 특용도는 사실 뒤집게 해서 안 나오잖아요 예 2014년 예전에는 이제 뒤집을 때 간간히 나와 주던 동전 중에 하나입니다 89년, 93년, 99년, 93년, 99년, 2014년, 93년, 99년, 88년, 89년 88년, 89년은 저기 또 수집 해 놓은 게 있거든요 지금 이거는 이제 그 계속 모든 거 모든 거 그냥 모아놨던 거 좀 분리해서 보는 거고요 롤 형식으로 해서 예 하나씩 말하는 것도 있고 합니다 89년, 84년, 뭐 2013년, 2013년, 2013년도 사실 6천만 개인데 그 잘 뒤집게 할 때 어쩔 땐 또 안 나올 때도 있더라고요 93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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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88년, 89년, 89년, 88년 중에 어느 게 먼저 찰까 2040니다icus 4천만 개입하 씨가 99년, 88년, 93년, 99년, 88년 거의 마무리가 돼 가고 있습니다. 2024년도 꽉 찼고 202단이 하나 가득 찼네요 202단이 하나 가득 찼네요 202단이 하나 가득 찼네요 89년, 89년하고 88년 중 어느게 먼저 찰지 얘는 89년인데 굉장히 그 적어네요 굉장히 오래 바로 나온 동전 같아요 89년이 좀 앞서 가네 88년보다 89년이 먼저 앞서 가고 있습니다 2024년도 거의 마무리 해야 되겠네요 2024년도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게 몇 개 정도 될까요? 이게 한 50개는 넘어 보이는데요 89년하고 88년만 찾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2014년도 뭐 그냥 넣어야죠 2014년이 조금 많이 나오네 아깐 안 나오더니 2014년 또 나온 2018년하고 88년만 찾고 많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89년이 좀 더 88년보다 많을 것 같습니다 여기다 예 마무리 세 개만 마무리입니다 99년 예 아 89년 예 99년 나머지는 통에 담아서 아 보관을 하겠습니다 예 보관을 하구요 여기 하나 또 있네요 예 예 99년 88년 예 그 다음에 예 8 8 9년 이렇게 그리고 예 이렇게 보관 보관 해두면 굉장히 보기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것도 나중에 뭐 시간되면 더 분리 할 텐데요 예 그 당 뭐 종류가 많아서 예 과연 예 요 여기다 넣어야 될지는 예 나중에 예 더 박스 아 이것도 빤 이거 홀더 를 담는 이거를 더 사면 좀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병호 수집 tv 이병호 였습니다 오늘은 예 그 롤 감봉 롤 예 보관하는 통에다가 500원 짜리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